여니까 세상이 내 말 아래 난 우리가 또 돼야 될까 미아 파밀리아 미아 파밀리아 아 네 여러분 만도만도의 시간이 왔습니다 네 만도 만도 해주시면 해주시면 돼요 네 맞아요 그리고 처음 오신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해주세요 하면 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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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만두 만두 하셔도 되고 만두 만두 하셔도 되고 그죠? 네 모두 그리고 흔들어요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? 흔들어 네 이렇게 흔들어 반짝반짝 반짝반짝 흔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금도 꼭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이렇게 대신데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그죠? 이렇게 만두 만두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근데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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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주시면 돼요 만두만두만두 어서세요 마지막! 마지막! 2층 더! 흔들어요! 마지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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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짜릿한 펀치! 과연 오늘 몇 점이었을까요? 999점! 만점입니다! 오! 바바미아 비디오 프라테로 썰리고 널 널 위해 죽겠다는 눈과 널 위해 살아가는 천사 비오 바바미아 비오 프라테로 내가 12살 중 이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아 아 아 널 위해 널 위해 얼마나 기뻐할지 난 상상도 할 수 없어 비오 프라테로 이렇게 불러 지친 나의 형제 나는 담을 수 없는 곳 못한다 미오 프라테로 미오 프라테로 미오 프라테로 미오 프라테로 느낀emos 닮은 시험 해살iders 저요? 오늘 또 우리 clutch 이후로 좀 재미난 데로 저희 셋이 낙공이예요 어디서 끝낼까요? 편하게 오우 어디든 상관없어요 그래요? 네 어디든 상관없어요 그래? 응 그래? 응 난 여기 앉겠어 그래? 응 그래 아니 그래 그러면은 내가 여기로 가겠다 그래 이렇게 앉을까요? 어 난 여기 의자 위에 앉을게 어 좋아요? 네 좋아요 예스 내 조명 가리지마 조명아 비춰라 오우 재미없어 네 여러분들 이렇게 토요일날 토요일날? 아니 뭐 목요일날 낮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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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목요일날 낮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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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가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낮공연에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감사드립니다 네 가시는 길을 너무 행복하게 집에 조심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예시부터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죠? 아 그럼요 다들 이렇게 낮공연이라서 오지기 평일 낮공연이라 굉장히 오시기 힘들었을 텐데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이제 그렇죠 각자의 이제 어떤 뭐 삶과 일이 있으시는데 말도 안된 사유들을 그렇죠 바쁘시기도 하고 쓰면서 이제 어 누가 이제 뭐 어딜 가야한다 이렇게 그런 본인들이 후아한 친구들이 봐라 그런 네 이렇게 사유로 이제 받으러 오셨을 텐데 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말이 안 돼 좀 더 감사하죠 그죠? 그럼요 어떻게 오늘 뭐 동작 하고 싶은 거 있어요? 뭐 하고 싶은 거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봐요 딱 한 개만 한 2개만 1,2,3,3,5,10,8,5,10 중의 한 개만 생각해보세요 어 10 10이요 네 아우 10 10 아예 10 자 생각해주세요 어떤 거 하고 싶어요? 저는 저도 10 하고 싶어요 네 왜 이거 살짝 달라야 돼? 아니 아니 자 그런 거 이유가 없죠 오케이 네 그러면 나도 10 그래 감사합니다 10 10 10 하고 가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자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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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요 자 잡 자 감사합니다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